난 진짜 겟이 마지막에 오늘은 캐릭터 좀 지킬게 이 말은. 앞발치기를 아까 봤어요. 걔는 참 그렇지. 너 찾고 있었는데. 잘 만났다. 다들 아실 거예요. 열쇠가 나서 없다는 사실은. 너는 없어. 지금 정국이야. 정국이가 우승했어. 나랑 아까 맨 마지막에 남았었거든. 김종국이 우승했어. 위에서부터 슬슬 내려올까요 하나씩. 그래야지. 누나. 야 너 누가 뗐어. 나 누가 뗐냐고. 생각이 났어. 한 10년 전 생각이 났어 오빠. 제 앞에 단계리가 있었고요. 김종국이 있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원을 계속. 계속 원돌다가 제가 김종국 멱살을 잡았어요. 뜯겼어요. 오빠. 그럼 누나도 게리 형이 마지막에 남았는지 종국이 형이 마지막에 남았는지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다시 생각해봐. 누가 남았겠어. 김종국이 지금. 그리고 오빠 지금. 스물디 느낀것 경기로 했어요 ahora схват ollut opt пред Fame. 아이고 으âuâuâu. 아이고, 종국이 형. 아이고, 유원이들기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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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ùуг کر Goog Healthy Olympistry past for. 아니에요. 나 지난번에 우승 안 했어. 누가 했네요. 했어 누가. 나 아니야. 우리 아까 보니까 새끼손가락에 붕대하고 있던데. 새끼손가락 잡겠습니다. 반대로 꺾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너 죽을 수도 있어. 야 진짜 도망가기 업계야. 오빠 우리 진짜 도망가기. 도망가지 말자. 지호야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너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 봐. 자 여기 봐. 여기 봐. 마음 맞는 사람 5명 있으세요. 우리 여기. 여기야. 마음 맞는 사람 5명 있으세요. 우리 5명. 가자. 갑자기 용기를 얻었어. 가자고 우리. 야. 겁낼 거 없어 김종국. 야 그냥 부딪히자고. 스물스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야 야. 형. 형. 나 종국이 형 만났어. 절대 종국이 형 만나면 안 돼. 왜. 지금 종국이 형 내부에 입고 다녀. 뭐라고. 내부에 입고 다녀서 만나면 다 죽는다고 했어. 지금 절대 만나면 안 돼. 뭐라고. 야 뭐야 이거. 우리 지켜줘. 게임이야 이거 뭐야. 잡을 게 없어요 형. 잡을 게. 그냥 자기 군인 몸에 검은색 칠하는 거야. 나 진짜. 야. 진짜. 야. 너 왜 자꾸 겁을 줘. 겁을 주니까. 바보라니까. 지금 다 놀래. 어디서 듣고 있다. 내가 진짜로 있어 형. 이 상태로 있다니까. 눈밖에 안 보여. 이거 듣고 있어요.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종국이 형 진짜 좋아. 족힘. 뭐라고. 종국이 형 시원 사는 게 어딨냐. 나는 종국이야. 시어로. 왜 그래. 왜 그래. 김종국이 뭐길래 도대체. 김종국이에요 형. 아. 김종국이 뭐길래. 어? 참, 참. 와 무서워. 와 무서워. 그래 나를 알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야. 내가 잡히는 거 같아. 봐. 야, 야. 진짜 죽어 죽어 죽어. 야 야, 야. 뭐야 이렇게.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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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지석질에 붙어있어 뭐야? 내 이름이 있으냐? 내 이름이 왜 등기해 있어? 나 알다 가면 웃기지 마 여기 분명히 열쇠 2번 지금 아니야 나 아니야 가야 돼. 안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가자 가자. 야 주로 안 잡아봐 안 돼. 야 주로 안 잡아봐 안 돼. 좌우 좌우 야야야 다 쫓아가야지 다시. 아 답답하네 나 정말 나